혜호와 아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선생님 먼저 우리 영혼을 담아서 춤을 춰라라고 하신 우리 혜호와 선생님 제자의 춤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한마디로 제가 영혼을 담으라고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혜호와 2호가 영혼을 정말 담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도리에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모 이병준 부회장님한테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승부는 났다 그렇다면 이병준 선생님의 생각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?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246 리듬 댄스는 일단 아까 우리 오상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절제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심사위원님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절제고 내가 흥분할 수 있는 것을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상입니다 투표 끝났습니다 투표 끝났습니다 아하하하 투표 끝났습니다